오늘은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산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거? 오늘의 목표가 뭐고?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방산시장까지 가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옥은 오늘도 줄을 서 있네 요거가 오늘 뭐 평일이라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다 사람이 별로 없노 여기에 광장시장만 있는게 아니라 중부시장하고 뭐 이것저것 시장이 엄청 많아요 어... 맞다 방산종합시장 여기네 그쪽에 있는 디자인이 다뤄보시면 되요 밤룡이 이정도 사이즈면 종이가 나무가? 몰라 여러개 세트 포장 나갈 땐 여러개 6개 이렇게 다 넣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섯개 들어가기 좀 안장나? 조금 더 커야될 것 같아 4개 들어가서 봐 생소 500ml 짜리가 생소 500ml 짜리가 생소 500ml 짜리가 1,000ml 그럼 도대체 물값이 얼마라는거요 사실 지금 나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데 땀을 많이 흘리면 힘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쁘다 안전거는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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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하는 작업이고 연기서도 잘 되고 있나 좀 탔다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미생물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런 게 시행착오 아니겠나? 이전에 가게에서 하던 거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만 아직 마늘 냄새가 덜 빠졌다 좀 많이 단 거 같은데 너무 배가 부각되는데 네 배 근데 이거 그게 있어야겠다 전기 코드가 그게 아니네 자 이렇게 튜브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멸균기 이걸로 안에 이제 멸균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뜨거워서 못 들 수도 있으니까 물도 빼야 되고 하니까 일단 테스트는 화장실에서 하고 요 물이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된다 애가 응 됐다 아 이제 나온다 물이 쩔쩔쩔쩔쩔 나온다 막 우리 스토브식은 그래 물이 안 나오네 딱 중간쯤에 되는 게 좋겠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각각 안 겹치게 넣으면 되는 거 아이가? 이거 엄청 이걸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어디에? 꽉짱구 꽉짱구가 많이 풀어진 꽉짱구였다 야기도 꽉 말라가면 큰을 낚시다 엄청 꽉짱구가 되는 거 아이가? 엄청 꽉짱구가 되는 거 아이가? 엄청 꿔 나중에 알 안 풀리는 거 아이가? 그 때 생각하자고 안 보인다 이게 시간을 몰라 여기가 잘못됐어 압력이 안된다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 좀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네? 어어 어우 눈 매웠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제가 200g에 15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구만 비싸다 조금 이정도면은 한 4kg 늦거니까 최소 35만원인데 그냥 30만원 쭈 털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된다 터비 파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먹는데 뭐 어때? 야 근데 친구 중에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진짜 꽉 찬나 어리석은 친구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죠 나의 노고에 대해서 엄마 라면 끓이듯이 하나 뚝딱 뚝딱하면 나오는지 알지 잠시만요 받아라 저 물을 빼고 과연? 과연? 어떻게 됐을까? 터진거 없나? 터진거 없나? 어 근데 열기가 스팀이 장난 아니다 뜨겁나? 어 어 잘 안나오는건 아니겠.. 잘 안나올수도 있다 이게 만함이 좀 제대로 안됐네 그렇네 안되면 이렇게 그냥 잘라야돼 이거 원래 여기 조표의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올 것 같긴하다 이렇게 뚫으면 이게 안그래도 이 아픈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먹을래? 아니 입이 살살 녹는다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안나오지? 어 떤더기가 좀 크다 그래 아직 여기가 아니어서 퍼먹는거니까 이거는 어 조금만? 한번만 틀면 좀 달라졌네 어떤데 맛이 많이 변질됐나 멸기기하고 음 괜찮은데 근데 좀 기름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뭔가 이거 앞에 기름 많이 짜서 그렇지 저거랑 이거랑 많이 다른지 좀 변하긴 했다 근데 어 멸기능이 되는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쓴거다 이거 이거 좀 짜거라 이거 한번 막 덩어리가 있으면은 짜 이거 짜는게 너무 힘들다 짜는게 어쩔수 맛있어 이거 한개 들고 갈래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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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움말